.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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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 . 50분인데? 짠! 그래 나오시.. 흥 와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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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니아타! 화물 미션은 쟤니아타가 좋지 방금 러너 만나고 졌네? 아 실화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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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청소 할정안 아 2층 청소 안 끝났는데 아 2층 청소 안 끝났는데 prop 오우 파라 오우 파 라 부 조화 받고 머릿합시다 여러분 네 부 조화만 갈수있게 일단은 라인 부조와 라인 방벽 깨진다 라인 채웠다 라인 채웠다 아 나이스 우리 라인 힐벤 조심하시고 맥크리 성망 빠졌어요 오른쪽에 맥크리 맥다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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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파라 여기 아래 야야 라인 켜졌어요 파라 보자 여기 파라 다운 솔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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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라체된 클랭크요 오늘 할까요 라체된 클랭크 나 라체된 클랭크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게 일단은 예약 걸어놨거든요 재밌게 보시라고 라체된 클랭크 재밌어 그거 끝나고 나서 호라이즌 제로던 할 예정입니다 음 저 스토리 있는 게임들도 꾸준히 계속 하려구요 스토리 있는 게임들도 꾸준히 하려구요 파라 물이 왜 있어요 왼쪽 왼쪽 파라 다운 파라 다운 상대 맥솔 파라에요 맥솔 파라 상대 라인 원탱이 왼쪽 오오 조심조심 라인 보자 애들 위에 다 있어요 파라 올거에요 파라 합류할거에요 파라 합류 파라 부자 루도 어 있어 화합물을 못한거 지적지 어 콩있는데 야야 맥그리 맥그리 senior 뒤에 뒤에 솔저 뒤에 맥! 뒤에 맥! 뒤에 솔저! 맥 부저! 맥 따올! 아이 씨이이파새끼야 파라 머리위에 있어요 오와 죽으셨어, 붓을 들였는데 파라 우리팀 기지 있는 쪽에 있는 것 같은데? 파라 여기 왜 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있었음 파라파라 봐! 저거 위도만 자를라고 일부러 대기타고 있어 아 위에 솔져 왼쪽에 솔져 솔져 왼쪽에 솔져 빠져요 맥다운 루시오 보좌 루시오 개피 아나 보좌 아나 개피 파라 보좌 파라 보좌 오케이 나이스 왼쪽으로 맥크리 파운드 밀어주세요 저 앞에 오른쪽 솔져 다크 소울이랑 블러드 보좌 저 그런게임 잘 못해 다크 소울 해봤었는데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시간넘아 함 해보죠 일단은 호라이즌 제로드는 할겁니다 라셀 앤 클랭크 끝나고 상대 조합 그대로 맥솔 파라 그대로 라인 라인 자리아로 뽑았어요 힐러 빼고 자리아 뽑았네 아나 원힐이에요 정면 2층에 맥크리 맥크리 보좌 파라 대웠어 파라 대웠어 파라 대웠어 석양 쐈어요 아 우리 라인 켜 파라 맥 보좌 맥 맥 개피 맥 개피 소울 잤다 맥다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어이구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간략 캐야돼요 와 자리아 케어 잘해준다 자리아 실드 잘 뜬다 자리아 셀드 맞았어 자리아 셀드 맞았어 고통은 훌륭한 수 있습니다 자리아 끌 자리아 개피 자리아 셀드 자리아 셀드 핀댔스 이발 나이스 나이스 목표 조심 실패다 뭐냐 뒤에 파라 뒤에 파라 아 다운 아 다운 뒤에 파라 있어요 뒤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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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에 어 태워 태워 아 빼야겠다 이마 몬타임 야 뒤에 파라 팔아 보자 아 이거 아 잠깐x3 오 힐케어 감사 이걸 이걸 쓰지 마세요 안돼 안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뒷 아 맥 보자 엑라 워 precede excus Distenn 우 우삿 태워 올 수 있어 태워 올 수 있어 태워 올 수 있어 태워 Eun Эmer 팔아 보자 라인넣는게 좋지 않아요? 상대 맥솔 파라라서 라인 있으면 완전 카운터인데 야 매트리! 힐! 힐! 들어가죠 정의춤! 정의춤 뽕이에요 팔아보자 활약 너무 좋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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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땄어 딜러 두명 땄어 영광을 지칠 수 없다래 잠깐 틀어줬을 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 한대만 구했을때 미친 라인이 자 빠지실래요? 살짝 빠졌다가죠 오케 팔아 따와 라인 망치 주님 망치각 망치각 아이고 살았어 초워리스 야 매크리 필 매크리 진짜 필 매크따 팔아 무좌 자리에 슬드 빠졌고 팔아 무좌 좀 걸어주세요 팔아 오른쪽에 빠져있어요 초월 어어 못살렸어 팔아 머리위에 팔아 공타이밍인데 이거 빼자 다시하죠 안 돼 저 뽕있어요 뽕있어요 이거 뽕있어서 이거 뽕호그 어거 팔아가 어그로 너무 좋다 와 파랏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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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솔저 오른쪽으로 빠져있어요 솔저 개피 아어어 초월 없는데 망치는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안아 보죠 소... 매크리 보죠 오케이 초월 70% 나 갈갈일을 빌버릴게 그냥 오케이 도로쪽 오케이 밀었다 근데 나 수비 때 수비 때 못하겠다 파라 때문에 파라가 잘하네 완막 좀 완막 좀 가자 완막 한번 갑시다 일단 파라 무조건 나올 것 같 그래서 정큰을 압 뽑아볼게요 무조건 나올테니까 근데 토르 시메는 토르 시메는 안 돼요 파라 나오는 거 백퍼센트인데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두개는 극혐이고 하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토로 하자 토로 토로 할게 시메을 차라리 시메을 하고 파라 잡을 걸 딜러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톨비 톨비 자리만 잘 잡아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각 만들고 파라 오게 만든 다음에 파라 잡으면 되잖아요 포탑 각을 들어와서 때릴 수 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나쁘지 않음 파라 일단 백퍼 나오는건 맞는데 상대 파라 하시는 분이니까 파라 잘하셔 그리고 위치 그지같애 아 위치 잘 잡아 정크가 정크 보고싶죠 근데 정크하면 망하는거 확실히 백... 백퍼야 지금 제가 정크 뽑으면 망하는 확률이 백퍼라서 안 뽑는거에요 정크 뽑고 싶은데 아이엠 발데라서 파라 잘하시는 분 나오면 힘들거든요 아니 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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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풀... 방풀하고 있었어 저분이? 아 뭐 방풀 상관없게나 음... 라인자리아 제니아타 트레이예요 트랩하라 들어온다 트랩다운 서로 1점요 타라 조심 야 라인 케어 트레이어 캥 빠졌고요 아 미친 포커싱 너무 좋다 포커싱 너무 좋다 좋겠다 빼야돼 빼야돼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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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파라을... 잡을 각이 안나오는데 이거? 운명과는 다른 결과로 포커싱 트레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밑에 밑에 트레 안 돼 어? 야 야 야 끌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오케이 제니아타 따와요 파라 안돼 파라 안돼 파라 2층 파라 1층 오른쪽 로드님 페매... 쟤 페매를 안봅니다 이제 요즘 페매를 아예 안봐요 페매를 너무 많이 와가지고 페매를 아예 안봅니다 트레 성벽 하네 트레 부좌 트레 성벽 1호 펄스 빠졌어요 펄스 빠짐 오케이 파라 아예 멀리 있어서 저 견지가 개인될거 같은데 와..잠만.. 아.. 트레 성벽 트레 성벽 트레 성벽 트레 성벽 이 새끼 왜 말을 안해? 말해봐 파라 왼쪽에 떴어요 다운 자리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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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겐지 보자 트레 성벽 자리하게 피 오 야야 안되냐 이거 어어 잠깐만 화면 밖으로 마우스 나갔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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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빌란다 아 쏘리 쏘리 화면 밖으로 마우스가 나왔어 아 저 지금 파고진다 아 왼쪽으로 계속 움직여 아 씨 아 제나타 잡으려고 했는데 화면 밖으로 마우스 나와가지고 제나타한테 죽었어 사려용 아 여의구나 오케이 다른 패치네요? 압니다 제나타 패치면 겐지 보자 파라 보기가 더 좋다 나이스 필요한데 밑으로 올라온다 성벽으로 올라와요 애들 성벽으로 올라온다 개 아프네 뒤로 와요 애들 성벽으로 올라온다 겐지 다운 팔아 보자 야야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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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물 다 화물 자리아 자리아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야 팔아 팔아 이사 안 돼 그냥 초월 쓰고 달려갈걸 아 자리아 공 들어갔었네 괜히 뒤에서 나대다가 에헤이 아 나 힐러인데 왜 계속 겐지처럼 플레이하지 와아하 야 리뷰 히세요? 야 라인 키야 하나? 와 미친 안 돼! 안 돼! 왜 안 이상해 안 돼! 와아 쏟았다 이거 어떻게 맞지? 초월이세요 졸란 비비보죠 자리아 실드 빠졌고 아 참아 석양 정명 저거 먼저 잡아야됨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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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아 궁 끝났어요 저희 아직 3분 남음 궁 아껴 써야돼요 애껴 애껴 먹으세요 야타 발소리 안들리는데 여기 있나 오른쪽에 함 봅시다 어 제 쪽에는 없어요 제 쪽 하나 쪽에는 없어요 여기 힐키드에 있는데 있나? 없는데? 없니? 정면에 있나? 어디있지? 빠져냐? 아 아 바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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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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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메크리 바스메크리 파라 뺏어요 파라 뺏어요 파라 뺏어요 파라 뺏어요 아 뒤에 쟤네한테 있어 어 뒤에 쟤네한테 있어 어디서.. 어디서 뭐 있었어? 야 어디서? 저거에 그.. 아니 아까 찾을 때 없었잖아 집에 있었나? 어.. 그냥 암살 당했네 맥크리니 조심 야 우리 자리야 살려 자리야 잔다 상대 파라 또 꼽았어요 파라야 다시 꼽음 뭐야 바스 뺏어요 바스 뺏어요 아 1회면 파라 뺏어요 아 1회면 파라 보겠네 2층에 맥크리 라인이 거의 힐이 안돼요 쪼만 왼쪽으로 쪼만 왼쪽으로 파라 안 돼 라인만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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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그만 아니다 지금 써야되요 맥크리 맥크리 궁 오케이 맥크리 다운 궁 하나만 써요 파라 안 돼 와아 자리야 라인 자리야 깊이 오케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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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케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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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요 왼쪽 오케이 된거 같긴 한데 오케이 파라 안 돼 상대 자리야 궁 빠졌고 뽕 빠졌고 맥크리 빠졌고 망치도 빠졌나 초..초월 빠졌 그냥 다 쓴 상대 궁 다 쓴 망치는 안 쓴 것 같은데 자리야 보자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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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궁 가릴게요 그냥 자리야 자리야 화물 자리야 화물 자리야 화물 실드 빠졌고 자리야 화물 왼쪽 오케이 망치 라인 부자 뒤에 들어온거 라인 부자 라인? 라인 피해 라인 따 파라 못 빠졌어요 아 이거 파라 잡아야되 저 왔어요 딥 왔어 일단 추가 시간이에요 아 초월 쓸 수 있었는데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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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실드 다 빠졌어요 자리야 실드 없음 맥크리 파라 맥크리 자리야 맥크리 자리야 오케이 자리야 잔다 자리야 잔다 환불에 자리야 자리야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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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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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쟁이님도 이기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복결표 복결표 아이 고유한 사모님 아 어쩌면 원 감사합니다. 고유한 사모님 사모님 같애 어감 발음이 뭔가 이상해 사모님 같애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